음악 톱스타 뉴스 조나연 기자 블랙핑크 로제 제니가 쓰는 우산을 경호원이 대신 든 것에 대해 감논을 박이 이어지고 있다. 7일 엑스포츠 뉴스에 따르면 로제는 지난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유노유러브어스 엑소엑소라는 글과 함께 뉴욕 거리에서 제니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 제니와 로제는 각각 해외 일정 참석을 위해 뉴욕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패셔니스타답게 각각의 스타일리시한 패션을 선보이며 뉴욕 거리에서 담소를 나누기도 하며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거리를 걸어가는 중경호원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두 사람에게 우산을 들어주며 따라가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네티즌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이를 본 네티즌들은 개인 일정 소화하는 것 같은데 좀 너무하다. 연예인이 벼슬이다. 본인이 우산을 들어도 위험하지 않다라는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도 이들의 일이다. 해외에서 유명 스타가 따로 다니면 위험하니까 경호하는 것 같아 직업이니까 필요한 일 아닐까 등의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제니는 지난 6일 현지 시간 미국 최대 패션 행사인 맥갈라 맥게일러에서 포착됐다. 미국 피플즈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날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2024 맥갈라가 열렸다. 올해 전시회의 주제는 슬리핑 뷰티 패션의 제조명이며 맥갈라 공식 드레스 코드는 시간의 정원이다. 이날 행사에는 제니를 비롯해 젠드야 아리나 그란데 리타 오라 스티브 연 등 톱스타들에 대거 참석했다. 로제는 지난 2일 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패션 브랜드 티파니 론칭 행사에 참석했다. 조나연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lt 저작권자 저작권 기호 톱스타뉴스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지트 2024년 5월 7일 10일 37 송고 nbsp nbsp. 슴스 프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kr 슬리핑 뷰티